대박 매번 발전하고 있어요 이거 맛있어 출목밥이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온 수사 감사합니다 포도랑 오렌지 있네요 저 포토요 내가 전달할게 뭐가 뭐지 뭔가 서전에서 계란 넣었어요 이건 고체 향수 맛있게 드세요 언니들이랑 퇴구했어 단체로 지숨의 재물을 날숨의 건강을 얻어라 날아라 주이다 인마 강로지 채우 와 진짜 질문이 있습니다 롯씨나 방송활동을 끝놓으면 뭘하나요 하고싶은게 많이 생겼어요 방송하면서 하고싶은게 많이 생겼어요 춤도 배우고싶고 네 작업실도 만들고싶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할거고 필라테스 자격증 따고싶고 그건 좀 한 5-6년 뒤에 해야될거 같고 면허 따기 면허 따기 그리고 외국어 공부 영어랑 중독어로 자기소개 가능한가요? 쟤 뭐야 쟤 뭐야 침칭워 마지막 입지 쫑츠덩 쫑츠덩 쫑츠덩후롱 워 쟤 옷에 갇히는 잘해주시는 약간 장차리라고 다행히도 다행히도 아까 이렇게 안되었어요 사장실에 못가고있어요 갇혔거든요 다행히도 아까 이렇게 안되었어요 화장실에 못가고있어요 나오고 지금 인천에 안좋은 머리 나온다 해서 우리 동네 괜찮다 갚은 엄마댓슨 엄마댓슨 안하는게 날씨도 좋은데 지금 화장실 참고있었어요 지금 화장실 참고있었어요 아 그리고 블루밍 보고있나요? 제가 끝났 내가 끝내서 너무 응원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서 딱 쳐다봤다 인사해주려고 근데 다 무대 이렇게 보고있어 나 한명도 나 안보더라 나가는거 딱 봤어요 일단 좀 해체를 해야될거 누가 이쁘요 이런거 생선이야 더 어려운 옷 입는 선배들은 진짜 대단하네 방수 아 원래 이거 하려고 했거든 그럴 정신이 없어 이렇게 이렇게 알아 띵띵띵띵하고 띵띵띵띵 웃기다 이것도 HEY 어떡해 아니야 일요일날 할거 먹은 사람 안녕 이렇게 앉아야 돼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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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펜트 할 때 다 같이 이걸 할 걸 그러니까 나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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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